안녕 나는 포크레인 파는 짝윤이야 오늘은 2통급 브랜드별 장단점에 대해 알아볼게 판매가 가장 많이 되는 구보다부터 알아볼게 구보다 U20은 1300에서 1500까지 가변이 가능하고 최저 지상고가 165로 얀마 023 대비 15던 정도 높아 홈즈에서의 기동성이 우수한 편이야 판매 가격이 수익 브랜드 중 가장 착하다 보니 놀라운 갓성비의 농민은 물론 개인 사업자에게도 사랑받는 장비라고 보면 되겠어 다음은 얀마와 코베코 020급은 동일한 장비로 18년도까지 구보다에게 2통급 시장을 뺏기고 고개 숙인 남편마냥 존재감 없는 신세로 잠시 단종되었다가 19년도 각성에 023급으로 야심찬 복귀를 선언해 전폭 1380에서 1550까지 가변 기능이 탑재되었으나 최저 지상고가 150으로 약간의 험지만 가도 바닥이 닿아 기동성이 대폭 감소되는 현상이 발생해 불편하다는 곡성이 터지고 있어 하지만 LED 라이트 옵션과 추가 웨이트 기본 장착에 실린더와 샤오드를 보호하는 튼실한 실린더 보호 커버가 기본 장착되는 등 부드러운 승차감으로 사랑을 받고 있어 023보다는 020이 더욱 판매가 많이 되는 상황이야 실제로 짝윤이는 023 팔고 5천 없는 경우가 많았어서 020을 추천해 마지막으로 히타치 020 장비 성능 가격 AS에 메리트가 없는 장비야 그러니 히타치 020은 쳐다보고 보지 않기를 당부해 오늘은 2톤급 장비에 대해 알아봤는데 우리 구독자들은 똑똑해서 여기저기 물어보고 계약은 짝윤이와 하는 걸로 알며 이만 마칠게 안녕 안녕